뒤져있는 공주고 박종진 선수가 티샷 하겠습니다 방향 좋은데요 페어웨이 정주관계 떨어집니다 시작 좋았어요 친구의 티샷을 뒤로 하고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운명 장건영 선수가 합니다 좋습니다 홍주고 모현철 선수가 뒤를 잇습니다 이홀은 벙커만 삐하면 충분히 버디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벙커 방향이었는데 가서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etermorld 이제 뒤는 없습니다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8번 홀 김문수 선수의 2번째 샷 중심은 무너졌지만 벙커를 피해서 결과는 괜찮습니다 공주고 박종진 선수가 먼저 그린을 노립니다 남거리 88m 얼마 되지 않아요? 기회 만들어야죠 올라갔고요 라운드는 넘지 못했습니다 랜딩 지점이 조금 짧았네요 홍주고 벙커 셧입니다 앞에 턱이 있어서요 쉽지 않습니다 그림에 올리는 데는 실패 러프 쪽인데요 러프에 확실하게 들어갔네요 긴 풀에 놓여있는 볼 모현철 선수의 프러치 샷 남거리 30m고요 일단 팟 세이브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오오 굿샷 너무 잘 쳤습니다 기회 만들어냈습니다 공주고가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할 태세 공주고는 먼 거리 버디펫입니다 여유는 없지만 침착하게 해내야 합니다 너무 강했어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네요 친구지만 승부의 세계에서 적으로 만났습니다 장건영 선수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박종진 선수 넣어야 기회가 있습니다 박종진 선수 넣어야 기회가 있습니다 박종진 선수 넣어야 기회가 있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멋진 팟 세이브였습니다 가까스로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긴 했습니다만 경기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승부 추후에서 나란히 파 퍼스를 시도했던 중학교 동기 하지만 고등학교는 다른 박종진 선수는 넣었고 장건영 선수도 넣게 되면 이 승부는 끝이랍니다 차분하게 성공! 홍주공! 치열한 승부를 가르는 마지막 퍼트를 두 친구가 책임지네요 홍주공! 결국 이 아름다운 우정의 게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통합! 4강 행을 확정 짓습니다